안녕하세요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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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징어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저는 하얀색을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뼈는 이 뼈는 이 뼈가 더 안좋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뼈는 뼈는 이 뼈가 더 잘 어울려요.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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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더 잘 어울려요.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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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더 잘 어울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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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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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